기아 타이거즈의 선배 선수들이 어린 선수에게 너무 많은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늦여름을 이끌었던 2년차 내야수 김도영의 경기력이 갑자기 크게 떨어졌는데요. 기아가 6연패 기로에 놓인 지난 19일 광주 엘지전 3대 4 한점 리드를 내준 채 9회 말 공격을 맞이한 기아는 역전의 찬스를 만들었으나 김도영의 병살타로 그대로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규시즌 개막 2연전 2차전에서 발등 부상을 당해 긴 재활치료 기간을 보낸 뒤 6월 23일 kt위즈전에서 복귀한 김도영은 이후 한승 향상된 타격 능력과 주루플레이 그리고 안정감 있는 3루수비로 팀의 순위 경쟁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기아가 지난달 24일 kt위즈전부터 이달 6일 두산전까지 9연승을 거둘 때도 박찬호와 함께 공격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특히 8연승을 거둔 3일 ssg 랜더스전 에선 역전 적시타와 세계홈런 등 9연승을 거둔 6일 두산전에서도 4회 승부의 기선을 잡는 투런 홈런을 쳤습니다. 기아는 김도영의 성장세를 믿고 7월 초 주정급 내야수 류지혁을 삼성나이온즈로 트레이드했습니다. 김태군을 영입해 취약 포지션이었던 안방전력을 보강하려는 의도로 김도영이 없었다면 이러한 트레이드의 기초를 마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김도영은 팀의 현재이자 미래를 이끌 자원으로 첫 손에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순위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최근 11경기에서 김도영은 타율 2할 1푼 7일 10안타에 그치며 부진했습니다. 13일 롯데자이언츠전부터 왼쪽 손가락 인대 부상으로 이탈한 타선 1번 타자 박찬호의 자리를 메웠지만 3경기 연속 무한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박찬호가 맡던 유격수 자리도 대신했고 사연패체를 당한 17일 두산전에서는 평범한 내야탕볼의 포구실체까지 범하게 됐습니다. 순위 경쟁 절정의 시기에 중책을 맞다 보니 심적 부담이 커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결국 김종국 감독은 김도영을 원래 자리인 2번 타자 3루수로 돌려놓았고 18일 두산전에선 3안타를 치며 반등했고 19일 엘지전에서도 8회 2루타를 치며 연속 경기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9회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에서는 병살타에 그치며 타격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한편 박찬호는 며칠 전부터 타격 훈련을 시작했고 19일 교체 출장하며 복귀에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기아의 기동력 야구를 이끌던 최원준은 23일부터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에 소집돼 이탈하며 팀의 전력이 빠지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기아는 최근 6연패로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5강 경쟁팀 ssg의 경기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여서 승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 기아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김도영이 부담감을 덜어내고 타격감이 살아나지 않으면 기아의 가을야구는 내년으로 미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